안녕하세요. 고생마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궁도가 상당히 위험한 궁도죠? 오궁도를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는 수는요. 백이, 이거는 안되겠습니다. 오궁도죠?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두는 수는요. 아, 이거는 백이 어딜 둘까요? 둘 것도 없는데요? 아, 이거는 흑선흑사네요. 아유, 이건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수는 일단 이쪽을 둡니다. 여기 났을 때 백이, 이런데는 못두죠? 여기서 두 점 단수치는 수는 따서 비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다고 고개를 넓죽 잡으면은, 먹여치기 당해가지고, 예, 다시 죽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따지 말고, 이쪽에서 단수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이 이제 둘 것이 없죠? 이쪽을 두면은, 동시에 따가지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요. 이쪽에 두면은 백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때 따지 말고, 이렇게 단수 쳐서, 동시에 따면은 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흑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